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3회 대통령기 대학여구대회 결승전 자 오늘 경기 영동대학교의 수비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외환은 자축부터 이인한 박준형 안창호 외환은 산로부터 김태민 이창용 최지민 남계원 조효준과 김영민이 배터리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자 홍익대학교의 타순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이상빈 2번 윤종휘 3번 최태성 4번 권혁찬 5번 임근욱, 6번 서동욱, 7번 이거현, 8번 이윤호 9번의 김대현 선수가 나서겠고요 선발투수는 김태환입니다 네하수 출신들이 네하수인 스트라이크 아웃 자 이상빈은 첫 타수 본인이 가진 장점을 한껏 사용하고 있어요 네 밀어냈고요 높게 떴습니다 네하 2루수가 손을 들었고요 처리합니다 투아웃 자 지금 같은 공은 또 포수가 몸쪽을 요구했는데 네 정확하게 몸쪽으로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자 1회초를 이렇게 깔끔하게 막은 영동대학교의 수비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외야는 좌측부터 이윤호, 임근우, 이상빈 내야는 3루부터 최태성, 김대현, 윤종휘, 이거현 김태환과 서동욱이 배터리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영동대학교의 타순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안창호, 2번 이창용, 3번 배성열, 4번 남계원, 5번 이인환, 6번 박준영, 7번 김태민, 8번 최지민, 9번 김영민이고요 조효준 선수가 선발투수로 나섰습니다 많이 던지게 하는 안창호인데요 스트라이크 아웃 양팀 투수 사이좋게 3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태환 선수 어깨가 가벼워지겠죠 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변하고 때렸고요 그대로 투수 글러브 속으로 빨려들어갔습니다 안정적인 1루 송구, 투아웃 자 이번에는 투수가 잡기 어려웠어요 타구가 엄청 빨랐는데 네 글러브에 공이 빨렸 좀 위축되긴 했죠 바깥쪽 밀어냈습니다 1, 2루 간의 안타를 뽑아내는 배성열 자 2회 초 1회 말에 투아웃 이후에 안타를 뽑아내는 좋은 타자입니다 양팀 통틀어 첫 안타를 뽑아내는 배성열 네 정말 바깥쪽의 오른 볼을 힘들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밀어때려냈습니다 아주 가볍게 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런게 팀의 중심 타자가 해야 될 역할 요즘에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발전하면서 먹혔습니다 높이 떴고요 우익수 우익수가 처리합니다 슬리아 자 이렇게 해서 습하긴 하지만 선수들이 운동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밀어냈습니다 1, 2루 간 깨끗하게 열어내는 이해난 자 선두 타자가 출루했습니다 자 여기서 네 선수 차자가 살아나갔죠 자 이번 이닝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노하우션 됐습니다 투수 잡았고요 투수의 선택은 1루였습니다 보리버트 성공하는 박준영입니다 지금 투수력이 좋기 때문에 바로 주자가 살아나가자마자 네 많이 자지우지 될 것 같습니다 밀어냈고요 높게 떴습니다 1루수 우익수 우익수가 우익수 앞에 떨어졌습니다 뒤로 빠졌어요 뒤로 빠졌고요 자 1루 주자가 3루까지 스윙 스트라이크 이렇게 최지민을 돌려세웠습니다 정면 순부 했죠 그렇습니다 긴장한 강견을 뽐내고 있는 먹혔고요 1루수 침착하게 잡아서 1루 처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무실점 이닝 만들어냈 그렇습니다 바깥쪽 밀어냈습니다 1루루 간의 안타 오늘 홍익대학교 첫 안타의 주인공은 이과연입니다 역시 제가 꼽은 키플레이어 이과연 선수 시작부터 좋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자 오늘 모든 번트 다 취했고요 버트 됐습니다 바운드 컸고요 잘 됐습니다 투수의 선택은 1루 아웃됩니다 원아웃 이윤호가 이과연을 안전하게 2루까지 안내합니다 네 양팀 다 보내기 번트 성공적으로 성공했죠 그렇습니다 들어왔습니다 투 깠다 됐습니다 투수 잡았고요 선택은 1루였습니다 투업 아 지금 수비 능력도 네 아주 훌륭합니다 저런 플레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다는 건 그만큼 훈련이 돼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투수 탕벌 바로 첫 번째 체크 후에 1루에 네 아주 교과서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보는 사람이 하여금 네 불편함 없이 플레이하다 그렇습니다 투깠다 됐습니다 떴고요 중견수 제자리에서 쳐야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이옵 0의 힘 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좌측에 깨끗한 안타를 만들어내는 이창용입니다 자 원아웃 이후에 출루에 성공합니다 연동대학교는 지금 계속 타자들이 투수를 두드리고 있어요 네 점수가 안 나고 있지만 실제로 타격감들이 다 훌륭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오늘 안타 중에서 처음으로 좌측으로 향하는 안타였습니다 네 원아웃 잘 맞췄습니다 우측 뒤로 가지만 우측에는 이상빈이 버티고 있습니다 투하 달리죠 뛰었습니다 어? 2루에서 2루에서 세입됩니다 이창용의 손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지금 송구가 훌륭했어요 네 지금 공을 빼는 동작도 엄청나게 빨랐지만 스타트가 사실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지금 네 투수가 다리를 들 3-2 풀카운트 낮은 공 골라냈습니다 베이스 홈볼 수출로 하는 남계원 자 이제 이 찬스는 5번 타자 이인환에게 연결됩니다 됐지 밀어냈습니다 코스 좋아요 빈마드 타구인데요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자 1윤수산은 3루 돌아서 홈버로 들어왔고요 3루에서 홈버로 들어왔고요 1루 3루에서 아웃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득점 인정이 되면서 선치점은 영동대학교가 가져갔는데요 이제 스코어는 1대0 자 다시 보시죠 빈마드 타구였고요 2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을 들어올 수 있는 타구였죠 투어하우시여서 네 자 1루 주자의 베이스러닝 자 투어하우시였는데요 네 차공시간이 꽤 있었지 않았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변화구구 잡아당겼습니다 3루 스키 넘었고요 2차구 어디까지 갑니까 장타포스예요 펜스까지 흘렀습니다 자 김태민 2루까지 무혈 입성합니다 김태민의 2루타 자 홍익대학교 벤치에서 움직이죠 그렇습니다 잘 쳤어요 잘 잡아당겼고요 3루 스키를 넘겨서 펜스까지 흐르는 타구였습니다 자 투수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성훈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왔고요 잘 던졌어요 네 김태환 선수는 툭 갖다 댔습니다 이루스 정면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투아웃 지금 굉장히 유기적인 플레이가 나왔죠 네 지금 저도 딱 그걸 봤는데 같이 보셨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플레이잖아요 사실 저런 게 지금 이루스 땅볼 포수는 지금 윌루 뒤에 백업을 갖고 그렇습니다 자 비어있는 홈플레이트에 투수 설재민 투수가 위치를 하면서 빈틈없는 포즈 바운드 컸습니다 이루스 정면 어 높아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아차 여기서 아슈 몸쪽으로 앉았죠 몸쪽으로 앉았고요 밀어냈습니다 잘 못 쐈고 우중단을 뚫어내지 못했고요 아 우익수 1루에 멈춰 섭니다 잘 끌어냈어요 우익수 안창호의 멋진 홈수비고요 타격자세로 전환 뺐죠 걸렸습니다 2루에서 1루 롱다운이고요 2루에서 아웃됩니다 아쉬운 찬스가 날아가버렸습니다 간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슬라이딩까지 살아보려고 슬라이딩까지 했지만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잘 맞췄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야구 서동욱의 안타출루 야구가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잘 맞췄습니다 1루에 포스아웃 1루에 연결됩니다 643 병상타를 만들어내는 영동대학교입니다 잠시 흐름을 끊었던 영동대학교 서재민 선수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강력한 구위를 뽐내면서 안창호를 돌려 세웠습니다 원아웃 한다면 승패는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지금도 연속 상진 좋은 투수를 가지고 있는 팀은 이만큼 무섭습니다 좋습니다 홍대는 바깥쪽 루키 스트라이크 아웃 KKK 선재민이 영동 오늘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스트라이크 2구 밀어냈고요 2루수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두타자가 출루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안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높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조효준 선수는 스트라이크존에 공을 계속 때려넣고 있기 때문에 네 타자들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적극적인 타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6회 초 선두타자 이윤호가 출루를 했고요 방금 타구는 안타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윤호의 우측의 안타 자 선두타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작전이 들통나면서 네 걸렸습니다 아웃됐습니다 여기서 견제 아웃 자 이현우 선수가 이렇게 물러났는데요 지금 많이 아쉬워하죠 네 역동장이 걸렸어요 아 네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잘 맞췄습니다 갈랐어요 대중간 완전히 뚫어냈습니다 패스까지 구릇 타구고요 이상빈은 2루 돌아서 2루에 멈췄습니다 이상빈의 2루타 자 2사 이후지만 스코어링 포지션에 출루하게 되는 홍익대학교입니다 4강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터뜨린 터뜨린 1루에 아웃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점하지 않고 이닝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잘 루는 이 보은스포츠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이제 4번 타자 남계원 들어왔고요 초구 밀어냈습니다 좌측 라인 안쪽에 떠올랐습니다 보은 1루에 연결됐고요 남계원은 1루 타고 선두 타자 출루에 성공해냅니다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자 남계원 4번 타자 초구 받아쳐가지고 장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사 주자는 2루가 되고요 또다시 득점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보시죠 다소 카운트를 넣기 위해서 집어넣었던 직구였는데 네 놓치지 않고 장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바깥쪽을 완벽하게 밀어냈고요 2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가는 남계원 들어오는 공을 자꾸 손이 나가는 버릇을 하다보면 잘 맞췄지만요 유격수 정면입니다 네 유격수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원업 자 지금도 사실 아웃이 대침을 윽박지르는 멈췄고 높게 떴고요 중견수가 준비합니다 리터치 할까요 자 이루주자 남계원은 리터치하지 않았고요 투아웃 여전히 2루에 머물러있는 남계원입니다 자 김태민 선수가 들어왔고요 블록킹 3루 가요 3루 움직입니다 3루 던지지 못했습니다 남계원의 세스있는 추르플레 이번에는 스타트가 정말 좋았습니다 네 포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블록킹이었지만 네 네 다소 멀리 튀었죠 다시 보시죠 자 공이 오른쪽으로 튀면서 네네네 좋은 블록킹을 보여주고 있는 서동욱 선수고요 높았습니다 베이선 볼스 자 스트레이트 블랙이 나갔습니다 자 김태민 선수는 툭 갖다 맞췄고요 1루 스킬 넘었습니다 이렇게 3루 주자 남계원이 폼으로 들어옵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최지민의 1타점 점시타 이제 스코어는 2대0입니다 정말 중요한 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남대 영동대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점수 홍희대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점수를 줬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바깥쪽 끝에 걸리면서 2루수를 살짝 넘어가는 자 이렇게 설재민 선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몸쪽 먹혔고요 2타구는 내야 건드렸습니다 1루에서 세입했습니다 1루에서 세입 지금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네요 자 이렇게 3루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이제 스코어는 3대0이 됩니다 최영민의 내야 한타가 터졌습니다 타구가 유격수가 잘 끊어냈지만 너무 깊은 타구였고 또 타구가 많이 느렸기 때문에 타자 주자가 충분히 1루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고 먹혔습니다 유격수 1루 베이스 밟으면서 이렇게 공수 교대됩니다 마운드에 있는 조효준 몸쪽 깊었습니다 선조사자 출루 베이스 오버스 홍익태는 선조사자 출루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뒤에 후속타가 절실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권혁찬 때렸습니다 1루수 어려운 바운드 잘 처리했고요 직접 베이스 터치했습니다 원아웃 이렇게 초구 먹혔습니다 하지만 중견수 옆으로 이동하면서 처리했고요 상당히 까다로워 보이네요 잘 맞췄습니다만 중교수 뒤로 뒤로 가면서 처리합니다 스레어! 전루는 2루였고요 여전히 장타력이 있는 이거현 저거 먹혔습니다 벌렸어요! 1루에서 세이프됐습니다 세이프됐어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 이창용 선수가 1루수로 갈 것 같습니다 1루수로 들어갔습니다 수비력 수비를 강화하기 위한 포지션 변경인 것 같습니다 1루수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1루고요 잡아당겼습니다! 3루간 열어냅니다 지금 적극적인 타격 에러로 기회를 튼 포인트 학교 여세를 몰아갑니다 자 이윤호의 멀티에트 게임 이제 무사 1루와 2루 득점 찬스를 가져갑니다 자 김철희 감독 올라오죠? 네 더이상 물러날 곳 없는 조골! 잘 맞췄고요 1루수 라인드라이브 배투자로 나갔던 김시원 선수의 주루플레이도 좋았습니다 데타로 나온 박용민 선수 초구부터 손이 나왔는데 지금 사실 중계부치에서 볼 때는 안타가 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배트 끝에 맞는 모습이었고요 네 지금 굉장히 맞습니다 툭 갖다 댔고요 1루수 처리합니다 투아웃입니다 자 인필드플라이는 선언되지 않았고요 2루수가 처리했습니다 이제 투아웃 공공대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제53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우승은 강릉영동대학교에 돌아갑니다 박수